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블컬업 한번 해보도록 할건데 샤브론을 그냥 6홈으로만 해서 할겁니다 이게 터지면 육연결은 너무 부담이 많이 돼가지고 이렇게 연결 안한 상태로만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타락의 재단 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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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 갈게요 샤브론 얍 살았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아서 볼게요 샤브론의 장착짐? 붙어라 와 샤뷰라 팝니다 샤뷰라 팔아요 자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아 터졌습니다 자 역사를 쓰기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얍 오 뭐야 890 장난하냐? 이게 역사야? 아 나 진짜 짜증나네 잠깐만 이게 역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890이 중요한게 아니라 아이 어이가 없네 잠깐만요 10을 날릴게요 10 날리면 역사예요 맞죠? 왜냐면 전미어 날리는 거니까 10 날려볼게요 전할 수 있어요 솔직히 할 수 있어 이건 저라서 가능한 겁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쓰레기 같은 자 도피가 뜰까요 잠깐만 전미어 막혀있잖아 가자 아 아 마음 편해 고맙습니다 아 너무 마음이 편하네요 전미어 변경 불가해주고요 치명타 질련하면 되죠 어 바랄걸요 바래라 아 치명타 갈게요 어 도피 한줄 나이스인데? 어 이거 완전 나이스인데? 그러면은 아이슬링 하러 가야죠 전미어 변경 불가하고 제발 도피 살아두세요 도피 살아라 그래도 다행인 건 전미어 변경 불가가 그대로 붙어있어서 맞네 따로 안 써도 되네 그죠? 전미어 변경 불가 붙어있잖아요 그쵸? 이거는 쓸 수가 없어서 소매를 안 날릴 수가 없어요 다 날렸고요 아 맹공 날라갔어 아 아까의 치욕을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자 맹공 누르고 순풍 오 민점 1티오 끝났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장마개제 까서 성공하면 돼 맹공 이송 맹공 나이스 끝났다 그냥 4장 아 오케이 자 나이스님은 절박하지 않다고 했죠 프루미지 작소 갑니다 4장 대라 나이스 3장 1장 불렸어 여기서 4장 대면 약제사 뽑죠 갑니다 아 안 변했어 자 다시 갈게요 4장 약제사 뽑았어 약제사 뽑았어 기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? 이 거울의 집 진짜 2배 할 거예요? 지금 거집이 얼마죠? 질러요? 이미 3장 날라갔다고? 지금이라도 참는 게 어때요? 제발 그냥 2배 대라 갈게요 나와라 제발 2배 대라 아 뭔가 이게 절벽 끝에 서 계신 분을 예? 제 손에 달려있다는 게 슬픕니다 자 갈게요 제발 2배 무조건 성공이지 아하하하하하하 아씨 날라갔어 이런 쓰레기 ücklich 안 돼 gesagt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One 소ull Kat 이쁘나요